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국가무용문화재 제35 조각장을 이수한 장희방입니다 이번 작품 별 해는 밤은 드라마 허준에 나오는 여성 은여인 예진아 씨를 모티브로 해서 출중한 의술을 지냈음에도 여성이라는 한계로 당시 그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예진아 씨에게 헌정하는 작은 약장입니다 사회의 틀에 갇혀 어둠 속에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빛나는 재능과 정신을 형태와 나무, 금속 등의 조화로 담아봤습니다 이번 작품은 단단한 껍질로 내부를 감싸는 느낌이 촉감으로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싸는 가장 바깥의 틀은 그래서 단단한 참중나무로 왔고요 내부는 부드럽지만 강한 오동나무를 사용했고 별 해는 밤이라는 주제를 전면과 후면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담아보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면은 무효문화재 조각장이신 예술자 장희방 선생님과 협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후면은 그에 걸맞게 투각한 가흑단의 건공감이라는 문양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건공감은 사실 아시다시피 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진경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가구에 대한 설계를 맡으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꾸밈을 맡은 거죠 전면판을 맡은 건데 마치 수목화의 분놀림과 같은 강한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동판에 도금된 강한 은백색의 주석 도금의 분놀림과 짙은 동판의 색깔을 나무와 금속의 상반된 물성을 하나의 이미지로 융합시키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매일매일 조금 색다른 디자인과 작업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완결성 높은 작업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량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이라든 오래된 수령의 나무에서 마치 가지치기하게 새롭게 자라나는 나뭇가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현재의 저와 같은 이수자들의 방향성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자들의 방향성의 정상적인 것 peoples 젊은지화 예종 пять